이번 시간은 2021년 제 1회 산업안전기사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다섯 번째 과목입니다. 화학설비 위험방지기술 문제를 저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앞에 4과목이 과락으로 나온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섯 번째 화학 부분은 조금 쉽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두 문제 정도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죠. 그죠?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8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벨브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구분된 검사주기마다 안전벨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검사를 합니다. 화학공정유체와 안전벨브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검사주기로 오른 것은? 자, 이 검사의 주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화학공정유체 안전벨브 디스크 이런 말은 굳이 다 외울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벨브가 이런 곳에 설치가 된다 이래 보시면 된다 그랬고요. 화학공정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안전벨브와 파열판이 같이 설치되는 경우. 그 다음 공정안전보호구서에서 확인을 받았을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거죠. 안전벨브하고 파열판하고 같이 병행을 했을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공정안전보호구서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4년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아주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매년 1회 이상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년마다 1회 하는 거는요. 안전벨브가 파열판과 병행해서 같이 설치되었을 경우. 그리고 4년마다 1회 가는 건 공정안전보호구서에서 확인받은 경우에는 4년입니다. 그렇죠? 공정안전보호구서라는 말은 안전검사할 때도 나왔었고 압력용기에도 나오는 거죠. 다 공정안전보호구서라고 말이 나오면 기간은 다 4년이다. 이렇게 통합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82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산업안전보호법에서 나오는 위험물을 구분하는 종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 이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나오는 뉴별로 1류부터 6류까지로 분류하는 게 우리 시험에서도 간혹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너무 어렵게는 출제되지 않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는데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요. 과염소산, 나토리움 1류가 뭐냐면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물에서는 산화성 고체와 산화성 액체를 구분했습니다. 1류는 산화성 고체고요. 6류 위험물이 산화성 액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는 게 나토리움과는 금속, 고체가 딱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1류에 해당되고요. 과염소산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육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산화 변조율 같은 경우에는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자기연소성 또는 자기 반응성 물질 폭탄이라고 했죠. 폭발물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참고로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나올 때는 이런 문제도 나토리움하고 칼륨이 보통 고체에 해당되죠. 그냥 나토리움과 칼륨 같으면 어디에 해당되죠? 이게 3류 위험물인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과염소산, 나토리움 감염 고체이면서 산화성에 들어가기 때문에 산화성 고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폭발 위험 장소는 20종 장소 밖으로서 우선 방폭에서 위험 장소에 해당되는 거죠. 가스 같은 경우에는 0종, 1종, 2종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이게 출제빈도 훨씬 높죠. 당연히요. 그리고 분진일 경우에는 앞에 2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20종, 21종, 22종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분진에 해당되는 것은 가스에 해당되는 것과 의미, 개념상으로는 거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스냐 분진이냐 이 차이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0종은 항상 폭발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화성 액체라든가 저장하는 탱크라든가 용기의 어떤 내부 이런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종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위험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장소를 1종 장소라고 했습니다. 아주 쉬운 예로 그냥 주유소에 내가 기름을 넣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연료구, 주입구를 열어야 되겠죠. 당연히 열어야 기름을 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열면 안에 남아있는 기름의 유증기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막의 바깥쪽은 뭡니까? 정상적인 작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위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내가 정전기가 발생했는데 모르고 차치에 손을 대면 정전기가 방전되면서 바로 폭발 또는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장소는 또 1종 장소라 그랬습니다. 2종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거의 위험한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은 주로 가스켓이라든가 패킹, 누설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누설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 누설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인 작업 상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이상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충분히 위험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2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분진과 가스의 차이점이지 분진도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20종 장소 밖으로 했으니까 여기는 아니고 그 다음 밖으로 가는 이 부분만 보더라도 이거 21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뒤에 보면 가연성 분진이 폭발 농도를 형성할 정도의 충분한 양이 정상적인 작동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 했으니까 더 명확하게 21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21종 장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죠. 그거 지금까지 50년 기회 여ways 아 seul. 댓글 듣고 죽고요.